사람을 봤으면 인사라도 하는 게 도리 아닌가요? 도리? 강세란 씨 입에 올릴 말은 아니지 않나? 애가 죽었어요.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? 다정이에만 죽었어요? 내 애도 죽었다고. 내 딸 씨도 죽었다고. 내 송이. 그렇게 잡아대더니 이젠 출소했다고 자백하는 겁니까? 한 여자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렸으면 반성을 못할 망정 자기가 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? 정말 추악하네요.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럽니까? 요한 씨야말로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건데요? 다정이가 요한 씨의 숙부의 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를 계속 어슬렁거려야 되겠어요? 그런 당신보단 내가 나아요. 난 어디까지나 내 삶에 충실한 죄밖에 없으니까.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해요. 절벽에서 사람을 밀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게 삶에 충실한 행동입니까?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짓을 저질러요. 세란 씨가 버린 아이의 인생은 대체 뭐냐고요. 그런데도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? 절대 다정 씨한테 용서 구하지 마요.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더 화날 것 같으니까. 그래 어떻게 됐어? 알아봤어? 네 대표님. 절벽에서 일어난 살인미수건은 정황증거뿐이라 무혐의 처리됐고요. 아니 꼭 떠미는 장면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거야? 사람이 다쳤는데? 그리고 또? 영화 약취죄도 강세란 씨가 직접 아이를 바꾸는 장면은 찍힌 게 없어서 풀려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건데. 아니 충분한 증거니까 구속영장도 나왔던 거잖아. 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백을 썼길래. 아무래도 왕의장이 빼내준 게 틀림없어. 그것도 알아봐. 은밀하게.